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가 하지 않았어. 엄마 하지 않았어. 엄마 하지 않았어. 여기. 여기. 볼링공 같다. 오, 진짜. 진짜 달콤한 냄새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게 천혜향이라는 거야. 우와, 국물도 있어. 응. 뭐지? 껍질이 기다리고 있네. 어? 껍질이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어? 응.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 입에 다 넣어가지고. 혜린이 반쪽 반쪽 먹었네. 응. 손혜향 맛있네. 손혜향 맛있네. 나와주세요. 땜리야 올려봐. 어? 올려. 우와, 잘했다. 됐다, 이제 엄마가 해보세요. 엄마 해볼까? 하지마. 때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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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진짜. 응. 나고이, 나고이 비켜봐. 엄마. 엄마 힘내. 엄마 힘내. 엄마 힘내. 엄마 힘내. 엄마 힘내. 어때요? 우리가 진짜 요리를 하고 있어. 응, 맞아. 믹서기에 교류를 넣어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좀 비쓰고 완성되잖아. 알았어. 나중에 믹서기로 주스도 만들어 먹어 보자. 응. 응. 포크. 뭐야? 이거 과일. 뭐야? 사과. 이거? 응. 근데 과일이 엄청 많아. 응. 한 입에 다 넣어도 괜찮아. 컸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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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작잖아. 맞아. 응. 응. 작건데. 한 입에 다 넣어버리면 배탈 날 수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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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그치? 응. 깜짝 놀랐어? 응. 혜림이 깜짝 놀랐어. 먹을 때는. 응. 응. 또 봤어? 응. 혜림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응. 응. 몇 번 먹었는데도 깜짝 놀랐어. 응. 테리 춤 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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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이스크림도 시킬 수 있다네요? 아니 아이스크림은 없어요 아니 다 짤러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네 주무세요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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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 맛이다 아이스크림도 맛있네요 약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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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지 이거 호들 맛이에요 혜리야 엄마 보고 해봐 더 주세요 해봐 컵 내밀고 더 주세요 해봐 더 주세요 해야아 헤밀고 더 wer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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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렌지? 엄마. 엄마. 헤리 더, 헤리 더 나오세요. 귀여워. 엄마 이따 하게 해줄게 엄마 이따 하게 해줄게 오렌지 먼저 하고 맛있어? 다 먹으면 어떻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주스를 주스를 테리 때문에 못 만들고 있네 주스를 테리가 너무 옆에서 다 먹어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신선해요 어어! 절로 가 응 잠깐만 뭐가 잘 빠져? 아우! 하지 마세요 하지마 오빠 이빨 빠질 것 같아 나 오! 이거 왜 안 돼? 다 왔어. 우리 오라니까. 우리 앉아서 소파에. 엄청 많은데? 어떡하지? 엄마 것만 되게 많네. 혜리보다 더 예쁜 친구 본 적 있어? 혜리보다 예쁜 친구 본 적 없어? 혜리가 더 이뻐. 혜리가 더 이뻐. 혜리가 더 이뻐. 혜리가 더 이뻐.